counsel 정글박지가 상대하기 어려워요 허어어엇 왓트 저 뭐아 뭐가있어 우아 мама 야 데미지 4밖에 안 늘어ες 야 밥 먹는 países 뭐야놔 넌 뭐야 오 정글 좋아 정글 좋아 아주 탐험을 마.. 탐험을 마시납니다 벌! 벌! 벌이다! 벌이다! 오! 어우! 어?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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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에잇! 아이! 아이 쪼매란 녀석이 빡세구만 아 초반에는 정글 자체가 부스라고요? 어쩐 꿀같은 정글에 왔네? 아이템이 많아요 철이 철철철 나오잖아 오늘 장사좀 되는구만 박.. 어어! 뭐야? 뭐가 오는거 같은데? 아이! 뭐있다! 뭐있다! 받아라!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 죽어라! 어우! 뭐야! 이씨! 이씨이 깎인다! 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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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봉인 여..여기는 안갑니다 흐흐흐 여기는 여긴 안갑니다 한 대 맞아보니까 정신이 먼저 뜨네 이야! 여기도 자원 있네 헬링포! 오! 저기 또 있다! 마라가 안깎여! 좋았어 좋았어 마라가 안깎입니다 너 이름이 뭐니? 맨 이럴! 어 사람을 먹는 식물이네요 그냥 식인이라고 되어있으면 식인 이름이 식인이네 후거라! 이 식인 녀석 끝이다! 헉! 별 먹었다 별 어 여기 레일인데? 이거 카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 저기 또 있다! 데미지 으어어여! 벌벌벌벌 박찌인가? 박찌다 박찌 박찌 여기에서 뭐하는거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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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ve 하! 오오오케이 잡았어요 이 녀석 여기서 이제 제잡고 나면은 상자 먹을 수 있다 아 아깝다 아깝다 오케이 굿자 상자 실버 리콜 스위프트니스 스위프트니스는 뭐랑 바꾸지 아 요거랑 바꾸고 슈리케인 있고 로프 폭탄 폭탄이랑 스페리얼 인첸티드 부메랑 14밀리 데미지 이거보다 훨씬 좋죠 크리티컬 스위치는 좀 낮지만 베리 패스트 베리 스트롱 넉백 넉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문짝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이 의자랑 문짝을 버립시다 나중에 또 만들면 되니까 얘네들은 못 가져가나요? 오? 도끼 석상? 이건 뭐야 룸? 벽에다 나오네 얜 뭐야 할피 스태츄? 다 장식품인가? 아 장식이에요 아 그게 장식이구나 아주 쓸만한데요 노동의 상징 이 곡괭이 장식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꼭 가져가고 싶네요 야 저 밑에 있는 건 또 뭐냐 해파리 짱맞네 아직 9000개 정도의 아이템이 남아있다고요? 와우 대박이다 되게 이런 디테일하고 컨텐츠가 많은 게임일 줄은 몰랐네요 야 이 게임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를 알겠다 오 저 밑에 자원짱 많은데 아 또 꼬냥이가 생선집을 지나칠 수 없듯이 또 들렀다 가야되나? 우리에게 리쿨포션이 있잖아요 어 집은 이제 생각도 안나는 운항님 아 우리 제가 집이 있었나요? 어 이 대자연이 바로 제 집이죠 저는 원래 정글에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자원만 좀 캐갑시다 저 밑에 있는 것까지 어 쟤들이 나를 노리는데 너희를 내가 못 잡을 것 같아? 저 밑에 있는 것도 뭐지? 새로운 자원인 것 같은데? 저 파란색 뭔가 빛나는 게 있어요 저건 뭘까요? 푸른색은 글로잉 머쉬룸 아 글로잉 머쉬룸 지대라고요 여기 지대 이름이 빛나는 버섯지대? 글로잉 머쉬룸 저기도 자원이 많아 야 완전 노다지를 발견했네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때릴 수 있다 때릴 수 있다 노하우가 별로 없어서 잡는 데 시간 좀 걸려요 좋았어 저걸 먹고 말 테다 딜 좋구요 잡고 아깝다 오오 오 카트 내가 가지고 있었나? 타는 거 공짠가요? 내리는 거 어떻게 내려요? 오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 누르면 내려진다고 바로 알려주셨어요 땡뉴 베리머치 감사합니다 오 플래티넘이다 플래티넘 여기 완전 진짜 노다지 오 플래티넘 짱 많아요 오 대박 야 어디 갔어? 왜 안 와? 퇴근하셨나? 어? 어 왔다 왔다 어 왜 Splash 광 캐면서 공격도 되네 일석이죠 헬기득 어 됐어 됐어 오오오 또 지렁이 또 지렁이 오오 어디 어디 어디야 오케이 이 녀석이 어디서 내가 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줄 알아? 어 뭐야? 오! 철로를 깨버렸네 내가? 안돼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에 피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물어봤던 건데 아 사파이어네? 이걸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은이구요 은 와 은이랑 철이랑 같이 있는 거야? 아 대박이다 진짜 저기 저기 온쪽 밑에 온쪽 밑에 이러면 온쪽 밑에 광이 진짜 대박이다 광짝 많아요 야 이걸 어떻게 두고 간다냐 내가 자 이거를 이제 안전하게 캐서 갑시다 안전하게 저 밑에 쟤는 뭐예요? 어 쟤 뭐야 집에 사는데? 와 와 클랩번 와 아 세진 않구나 별로 오케이 깜짝 놀랐네 해골이 스폰드에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 집에 사는 애인 줄 알았네 되게 좋은 집에 산다 생각했는데 그냥 해골이었군요 저 원주민인 줄 알았어요 네 여기가 글로잉 머시룸 지대라고요 네 상자도 있네 어 쟤 나갔다 나갔다 집 천장에서 뭐가 쿵쾅쿵쾅하니까 지금 민원 넣으러 갔네 자 이제 집에서 천장에 물이 새는 마법을 보여드리죠 물이 샌다 집에 별로 게이치하나 하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쟤 쎅니까 여러분들? 뭐 싸워보면 알겠지 흐흐흐 좋았어 들어오세요 아 별로 세진 않군요 어 별거 아니네 오케이 네 역시 이 게임은 잔머리 게임이었어 상자에는 던젤 센스 포션 위험을 감지하는 포션입니다 글로우스틱 챙기고 플레이밍 에로우 챙기고 플래티넘 바 좋아요 플레어 조명탄도 있고 플레어 건도 있네요 조명탄을 발사하는 총입니다 야 별 좋은 게 다 있네 아이템이 너무 많아도 이거 고민이구만 로플을 안 만들고 쓰는 게 더 좋다고요? 아 그냥 줄을 쓰는 게 낫나? 이럴땐 이거 괜찮네 어 여기서는 이거 괜찮네 이제 이것도 어느정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알겠다 여러분들 제가 필요한 자원을 일단 캔 것 같습니다 돌아갑시다 어 돌아가면 되겠지? 아 샹들리에도 떨어지네? 남의 집을 좀 파손하긴 했지만 어 그냥 돌아갈게요 포션을 먹으면 되나? 리콜 포션은 어디 갔죠? 아우 굿 세상에 좋아요 아이씨들 잘 있었습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자 상자 어 아직 인벤토리가 보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눈이 어지러워요 노동의 상징 노동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플레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껴놔 볼까? 플레어는 또 탄약이 필요해가지고 아 포션 여기도 있네 쓰레기통에 있는 물류 아 오 좋은 생각 아 큰일 감사 쓰레기통에 있는 거를 다음 아이템을 안 넣으면 없어지지 않는구나 고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상인한테 오케이 상인 상인 아저씨 아저씨가 상인이었나요? 문 열어주세요 지금 두 분이서 이 방안에 어? 두 분이서 아니 두 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아니 두 분 심상치 않은데 지금? 글쎄 정분이 나셨나? 아저씨 본업에 충실하세요 본업에 네 이게 광부모자군요 마이닝 헬멧 오케이 좋습니다 돼지 저금통은 왜 있는 거야 이거? 광부모자 아 잠깐 돈 돈 돈 돈이 없다 비싸네 이거? 잠깐만 이걸 팔면 안되나? 아저씨 이거 분매량 좋은 거예요 가져가시고요 아 팔게 없다 여러분들 팔게 없어요 사파 오 사파이어 좀 비싼데? 사파이어 팔아도 괜찮나? 웬만하면 아이템을 상대방에 팔지 말라고요? 아 그래요? 아 광부모자 안 사는 게 좋아요? 돈 낭비예요? 아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제가 아 마음이 편하죠 아 저금통이 돈 넣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금통에 넣은 돈은 안 없어진다는 거네 죽어도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해를 잘했나요? 자 일단 어 다람쥐 들어가? 동물들이 문 좀 닫아야 되거든? 안에 들어가줄래? 별 먹고 별 별짱맞네? 밤에 별이 많이 떨어지나봐요? 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하 오케이 호우 야 좋은 거 먹은 것 같은데? 잡길 잘했네 점점 우당님 집이 동물의 집이 되어간다 저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펭귄도 많이 죽였는데 아 도토리를 심어야지 나무가 다시 생겨요? 아 그런 역할이구나 도토리가 자 식목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나무를 심읍시다 아하 오케이 이렇게 돌에서도 잘합니까? 아 돌은 설치 안되네 저기도 있다 아 오케이 이까지만 별 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행성이라니 핵이들 오우 함정인가? 챗 함정이었나? 녀석들 좋았어 어리석은 녀석들 너희간의 함정에 걸린 것이다 됐다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이템 조합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뭘 만드는게 좋을까요? 플래티넘 남았는데 지금 칼을 만들라고 하시는 분하고 아끼라는 분하고 있네요 저 간호사 삼각관계 허어 우와 저 간호사 봐 바람피고 있어 세상에 젊은 남자가 맘에 들었던거지 이 엠마 엠마와 브래들리가 지금 어? 다시 정분이 났네 처음에 이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가 상인이니까 처음에 돈 많은 남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좀 어? 이렇게 돈을 좀 받아가지고 이 가난한 브래들리하고 이제 같이 사는구나 아이고 할아버지 안타깝네 또 바꿀거 없는거 같은데 나머지는 자원을 아낄게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보스를 순삭하고 싶지 않아요 네 제가 게임을 잘 이해하고 어 잘 플레이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성취를 해야지 제가 지금 멀티 안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네 지금 멀티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노하우와 스펙을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제가 이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네 테라리아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머리가 머리가 꼬부랑이 되어있네요 땀을 많이 흘려서 네 오늘도 생방송에서 어 메일러 채팅해주시고 도움 주시고 팁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어 되게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어 테라리아라는 게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상당히 알아보는게 느렸거나 따로 자료조사를 많이 했었어야 될텐데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신 덕분에 네 아주 편안하게 위기감 없이 잘 해나가고 있네요 자 다음번에는 자운도 더 캐고 더 멀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싶으신 보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생방송 많이 눌러와주세요 빠이 아 잠깐 이 둘이 싸운다 지금 칼부림 나죠 지금 둘이 싸운다 넌 독약 먹고 죽어라 이라고 지금 유령이 되라 난리났죠 지금 이 한 여자를 두고 오 둘이 싸우러 간다 어 치고 받는건가 할아버지 도망갑니다 어 포기했네 할아버지 먼저 지지 아 역시 노인이 안되지 이 엠마라는 여자를 두고 이 두명이서 지금 난리가 났네 어 다 가둬버려야돼 이거 아 들어와 들어와 토끼야 펭귄아 들어와 들어와 사이좋기 애들도 들어가 들어가 문을 못 닫자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나가네 집이 맘에 안드나봅니다 저한테는 듣고 싶었던 그 둘이 본인 들 brow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